30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1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0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3번, 10월 25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4번, 28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31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31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314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1번, 한 명입니다. 2번, 3명입니다. 3번, 3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4번, 여덟 명입니다. 31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여섯 명입니다. 2번, 일곱 명입니다. 3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여덟 명입니다. 4번, 아홉 명입니다. 319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일곱 명입니다. 2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아홉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320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321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막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322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막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32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32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더워요. 2번, 추워요. 3번, 비가 와요. 4번, 눈이 와요. 325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막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326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덥습니다. 2번, 흐립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시원합니다. 32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추워요. 3번,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8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32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330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막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331번 문제입니다.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밑에 있어요. 2번, 옷장 안에 있어요. 3번, 침대 위에 있어요. 4번, 전화기 뒤에 있어요. 333번 문제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333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334번 문제입니다. 책꼬지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옷장 안에 있어요. 2번, 옷장 밑에 있어요. 3번, 옷장 왼쪽에 있어요. 4번, 옷장 오른쪽에 있어요. 335번 문제입니다. 옷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1번, 침대 밑에 있어요. 2번, 침대 위에 있어요. 3번, 옷장 안에 있어요. 4번, 옷장 위에 있어요. 336번 문제입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33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옆에 있어요. 4번, 책상 앞에 있어요. 339번 문제입니다. 338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39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34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택시로 갑니다. 4번, 자전거로 갑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1번, 걸어서 갑니다. 2번, 버스로 갑니다. 3번, 자전거로 갑니다. 4번, 택시로 갑니다. 34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43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타고 출장을 갑니까? 1번, 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2번,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번,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4번, 고속버스를 타고 출장을 갑니다. 344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부산에 가려고 합니까? 1번, 택시로 가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가려고 합니다. 3번,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4번, 고속버스로 가려고 합니다. 345번 문제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 명밖에 없습니다. 3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347번 문제입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348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349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0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십니다. 3번, 십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352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3번 문제입니다. 연필이 어때요? 교통이 어떻습니까? 354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35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35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기쁜 것 같아요. 2번, 아픈 것 같아요. 3번, 힘든 것 같아요. 4번, 즐거운 것 같아요. 357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358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35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36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연결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5번, 일을 많이 하며, 5번, 일을 많이 하며, 6번, 일을 많이 하며, 6번, 일을 많이 하며, 6번, 일을 많이 하며, 7번, 일을 많이 하며, 2번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7번, 일을 많이 하며,